네이트맨님 1,000개 또 뛰어요. 네이트맨님 감사합니다. 666개. 자, 1라운드 시작됩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요. 난딘한텐 걸림 끝나요. 걸림 끝나는 거 봐야 돼요, 진짜로. 그러겠죠. 김세영, 로킥. 가드를 바짝 올리네요, 김세영 선수가. 아소리는 세영이 편. 그렇죠. 나는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게 지금, 난디는 거의 걸림을 그냥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먹으로 끝나겠죠. 우리 안캐스터님은 누구 편이에요? 저는 편을 못뜨겠습니다. 주먹버세요, 원투, 원투. 자, 지금 바로바로 다운드인. 파운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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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인. 난디인, 난디인. 자, 지금 레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임 여기까지 레플이 썩. 게임 오버. 30초를. 보너스가 나갑니다. 지금 약간 못 본 것 같아요. 눈을 찔렸거든요, 초창기 때. 잠깐만요, 지금 세칸에서. 네, 처음에. 김세영 선수 세칸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이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네. 버팅인지 눈을 찔렸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잠깐만요, 지금 조금. 약간.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 못 볼 수는 있어도. 그렇죠. 심판이 말리기 전에는. 끝내면 안 되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잠시만요. 이게 억울할 수 있죠, 이게 진짜로. 그런데. 아. 자, 김세영 선수가. 지금 눈을 좀 감고 있는데. 눈이 찔려야 해서. 이야. 말이 안 돼. 이게 애매하네. 이제 만약에 옛날 같으면 내가. 이게 무식하게 올라가서. 야, 이거 눈 찔린 거니까. 다시 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데. 이러면. 억울하면. 억울하면 풀어줄 수 있어요, 김세영 선수에. 그런데. 난 또 쓰레기 되는 거야. 그렇죠. 이긴 건 이긴 거거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사실은. 이게 운빨이 없는 거야, 세영이건. 아, 김세영 선수 아쉽네요. 이게 진짜. 이야,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거든. 아프리카TV 로드파이팅 챔피언십. ARC 001 두 경기 코멘 이벤트. 아, 지금.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아, 여지껏 운동했거든. 미치는 거, 미치는 거거든, 이게. 40초래. 아, 아깝다. 지금 눈에 상처가 있어요. 난딘 에리텐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만 요청을 해서. 다시. 본 경기에서 승리한. 하이라이트에는. 준비가 좀 될 겁니다. 공경호 회장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지금. 홍경호 회장님도 지금 너무 안타까우니까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난딘는 뭐 잘못한 게 없고. 홍경호 회장님 지금 울으시잖아요. 홍경호 회장님 지금. 울어? 네. 왜 울어? 홍경호 회장님이 지금 우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세영이. 너무 안타까운. 네. 네.